최근 AI 관련 호재로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, 현지 시간으로 14일 나스닥이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실하며 장을 마쳤습니다. 0.12% 상승 마감한 나스닥은 이번 주 상승률만 3.24%에 이릅니다. 엔비디아는 1.75%, 어도비는 14.5% 오르면서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. 다만 미국의 6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S&P500, 다우지수는 각각 0.04%, 0.15% 하락했습니다. 서부 텍사스 유 유가 역시 소비자 심리지수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.